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클램 피치 체리의 집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마켓 트레이더 조스에 갔는데요. 크리스마스 꽂힌 포인세티아가 많이 나와있더라구요. 저는 색깔에 이끌려서 마잔타 색깔 두개, 빨간색 두개를 신나게 사왔어요. 작년까지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나갈 일이 많아서 이런 장식품을 안했는데 올해는 집에서 고양이들과 지낼 생각으로 덥석 포인세티아를 사왔어요. 애들 방에 오픈해서 놓아두고 혹시 몰라서 고양이에게 포인세티아가 해롭지 않은지 찾아보았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포인세티아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주 볼 수 있는 식물인데 하지만 이런 포인세티아는 잎과 줄기에서 나오는 애기, 고양이에게 구토와 설사,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명에는 큰 위협을 가지 않지만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이외에 해로운 식물들도 적어보았는데요. 은방울꽃, 백합, 히아신스, 알로에, 포토스, 아이비, 시크라멘 등이 있네요. 고양이들 풀 이외에 식물은 먼저 알아보신 후에 집에 들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온 포인세티아는 아이들 안 닿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인세티아 갖고 싶으시겠지만 올 크리스마스는 다른 걸로 대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